아저씨, 우리 바다 보러 나갈래요? 네, 네? 우리 바다 보러 나가요! 어서 나가고 싶어요! 아저씨! 우리 바다 보러 나가요! 아, 왜 자꾸 나가자고 하지? 이렇게 바다 보러 오니까 좋죠? 예, 그렇습니다. 저는요, 바다 5년 만에 보는 거거든요. 5년 동안 바다 안 보고 뭐 했는데요? 공부하고 일만 했죠. 어휴, 안쓰러워라. 그쵸, 아저씨? 저 정말 너무 불쌍하게 살았죠, 그쵸? 그래도 이제 받아보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오늘 참 이뻤어요. 네? 오늘 참 이뻤다고요. 너무 이뻐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도... 아, 왜 그렇게 보세요. 창피하게. 오늘 우리 결혼한 거 맞습니까? 네. 내가 고맙다고 했던가요? 뭘요? 나하고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던가요. 고맙습니다. 아, 왜 그러세요? 아, 진짜. 고맙다고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근데 형은 첫날 밤을 잘 치르고 있는 거야, 어쩐 거야. 막 헤매고 있는 거 아냐? 헤매겠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든가. 근데 나한테 전화하면 뭐 할 건데 나한테 전화하면 뭐 별수 있나 너는 뭐 얼마도 잘 아냐 이 놈아 똑같은 놈이 아 성대풍 왜 이러니 너 요새 왜 이래 정말 아이고 저 사실 조금 있으면 떠나요 뭐야 미국으로 돌아가려고요 왜 그냥 한국에 더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왜 없어 없잖아요 그리고 병원도 어제부로 그만뒀어요 혹시나 저 이제 진짜 가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고 그래도 반가웠어요 저 그럼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기가 없어졌어요 전화기가 엣카세시겠어요 소리샘으로 약 나 고모랑 전화하고 싶어. 할 거야. 전화할 거야. 안 된다니까. 나 고모랑 전화하고 싶어. 고모한테 전화할 거야. 말이야. 아까 고모랑 통화했잖아요. 오늘은 그만하자. 알았지? 싫어. 나 고모한테 자장가 불러달라고 할 거야. 아빠가 불러줄게. 싫어. 야, 이 말이 아빠 말씀 좀 들어. 고모 보고 싶단 말이야. 자자자자. 마리는 전화길이 내고, 아빠가 자장가 불러줄 테니까, 아빠하고 들어가자. 오늘은 고모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. 오케이? 싫어. 싫어. 형지, 가만. 아이, 아이. Anh regener Scroll. 아이. 아나 ув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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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진씨 아 왜 자꾸 부르세요? 아저씨도 심심하면 같이 받아보시던가요 뭐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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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요? 아저씨 왜이래 내려줘요 바닥하고 뭐고 빨랑 나랑가서 잡시다 아저씨 아저씨 그래요 빨랑가서 자자니까 죄가 크냐 애비가 크냐 아 어떻게 해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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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번도 받아보고 있어봐 말이야 씨 깍대고 말이야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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